너희 강아지를 기다리는 뒷모습이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이냐. 저 울어도 되죠? 강아지처럼. 출발할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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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안 된다. 왜, 어디였어? 이제 출발할 거야. 아이고야. 월드 출발합니다. 아이고, 에드월드. 출근했어? 오, 이 촉감. 나올까? 나 월드 줘. 우리 에드월드는 안 돼. 나랑 살고 있거든. 자, 월드 출발합니다. 여기서. 어어. 어어? 어? 자! 왔다 그래서 나갔네! 나 지금 못 해봤는데 방금 전에? 나 지금 방금 해보고 다 슬픈데? 야, 돌아서 가운데 빠져서 나갔어. 너희 둘 다 식은 거야. 아, 진짜로? 내가 앞에 몸도가 지나갔거든. 나도 배가 뭔가 쪼개졌어. 월드 월 화제 내가 울었을 때 이렇게 달려오더라고. 미러해주러 이렇게. 화면 흑백 놓잖아? 그럼 상하집이다.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빨간 신나갔다니까? 그럼 안 되겠다. 얘를 옷도 검은 거 입고 와서 또.